mom 내 방송의 몇 배를 보는 거야 5천만명이 보고 있어 어 표정 귀엽다 이식킬.. 이스킹이 표정이 엄청 귀여운 것 같음 이스킹엔 뭔가 섹시함 표정이 3, 2, 1 아 이 맵에서 하나 해야 되는 거 있는데 그거 안 했다 아 제일 중요한 걸 안 했어 한조 있음 당연히 이 꽁님이 한조 했겠지 뭐 갠지 반피 어이 뭐야 자리 하셨네 눕방을 잊었어 처음 아 시작할 때 눕방에 내 클라스를 보여줬어요 의식을 잡아라 가리 엎드린 거 아니에요? 자 제가 엎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싸 어플에 오졌다 오 오졌다 이 오졌다 잠깐만 벌레 벌레 퇴치하러 갑니다 퇴치하고 오겠... 아 왔네요 퇴치했네요 이건 걸린 거 같은데 안 맞을 거 같은데 아무도 아이고 로드 오구 우클릭을 맞아 불었네 어 한조한테 헤드... 오 죽을 뻔 했어 안 돼 어 저거 한조 궁 잘못 들어간 거 같은데 목표 죽었고요 루시우 개피 다운 아이고 저 죽었어요 죄송해요 방벽 없어요 지금 자리야 나이스 나이스 저 빨리 갈게요 지금 저 없습니다 호그 반피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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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상대팀 리퍼 있죠 아니 힐러가 죽어버렸네 자리야 잡으려고 터뜨렸는데 아 우리 힘 너무 잘하는데 원래 쏭님이 딜러 유저긴 한데 자리야도 잘 하시는 분인데 이정도까지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아니 오름 끌지 마요 으허허허허허허헣 안돼 죽었어 앞에 아 죽었다 카츄한테 죽었어요 저 뭔지 잘 없어요 자리야 P 1픽 안갱 정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? 그냥 어.. 잘 쏘면 돼 근데 우리 이제 한 명 없었나? 예 안 돼 안 되지 벌레.. 어 뭐야 왜 안 맞아? 안 돼 다 빠져보세요 다 빠져보세요 한 번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가야돼 토론톨 가면 못 맞거든요 기다리다 택택택택택택택 오 겐지 일단 죽었고 저거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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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자리야 자기실도 없음 저 갑니다 저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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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갓죠 갓죠 갈래하살 없어요 왼쪽에 왼쪽에서 궁나라요 왼쪽에서 궁나라요 리퍼 망령 없음 루스유 루티유 오케이 잘 맞고 나이스 나이스 굿굿 저 마우스감도 따로 안써 2000에 있습니다 2000디페어 2 아 제가 좀 쾌활하죠 제가 좀 더 쾌활합니다 제가 좀 더 쾌활합니다 제가 좀 더 쾌활합니다 아 공크랫 아 공크랫 아 딜로 원래 뭐 하셨죠 아니 도망가 형 하나 실행 좀 그 적들이 모르음 누워 있으면 죽은건줄함 빨간색 테두리만 안보이면 진짜 완전 죽은건줄함 저보다는 그냥 아나압안아겐지 조합으로 최대한 하는게 좋을것같아요 저희 속에다가 뭐 아나 리퍼해도 되고 아 송환아 그 자체닝 디바이스 쓰면은 다 막히는데 감사합니다 8점 찍기 쉬운데 8점 누구나 찍은 거 아니었나요 8점 진짜 찍기 쉬운데 80점 위가 조금 힘들지 80점까지는 할만한데 엄마 폭탄 아니 아 한조한테 갈로야살 맞으시며 이거 클라스가 아 지장하자마자 맞으시며 슬슬 슬금슬금 밀고 가면 돼 한조이 오 겐지 죽는다 맥크리 잘 쏜다 아 진짜 한조 개빡치네 한조를 먼저 조져야 되는데 아 한조 1층에 야 극혐 한조 2층 올라감 일단 디바다운 아니 윈스턴 할까요 그냥 윈스턴 윈스턴 겐지 해가지고 밀어버려도 되고요 어이 제가 윈스턴함 는쟁스타님 감사합니다 윈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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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자리야 궁차고 확실하게 들어가면 되죠 상대가 카운터 쳐봤자 뭐 상대가 카운터 쳐봤자 뭐 어 벌써? 석양까지? 어 이거 그냥 백에 놔두면 되는데 한조 잡았어 한조 잡았어 맥크리 궁 빠졌고 어 뭐야 궁 썼는데도 얘들이 후달려요 지금 4대5 4대5 4대4 한조 궁 겐지 궁 아 이거 궁 쓰지 마세요 궁 합기면 된 상대 궁 4개 빠졌어요 아 한조 한조 궁 버튼이 겐지 잡아라 이거 상대 궁 4개 빠짐 딜러 궁 다 빠졌고 상대 예 저희 상대 궁 4개 빠졌어요 딜러 궁 다 빠지고 자리야 궁 빠지고 지금 상대 궁 남은게 디바 궁 하고 게 루시우 궁 밖에 없어요 아이고 나 이거 맞으면 죽.. 일단 3명 죽었어요 상대 3대6 제가 대강을 적었어요 비나 잡았고 한조 개피 한조 다운 벌레 개피 다운 죽어요 나이스 아 근데 이거 자리야 궁이 잘 들어갈까 으흠 으흠 예?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에티가 근데 너무 웃겨 저거 어? 녹방 보시면 되요. 제가 유튜브에도 영상 계속 올라가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. 사과는 봉쥬님 감사합니다.